안녕하세요. 노예 미트레이든입니다. 오늘은 전시인으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하나 알려드릴건데요. 굉장히 쉬워요. 두 손을 바닥에 들이고 꺼놓다가 가져와서 이렇게까지 이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면 굉장히 많이 땀이 납니다. 이렇게 이 동작을 반등했던 동작을 10번씩 그리고 쉬는 시간을 조금 줄이는거에요. 이거를 10번하고 20초 쉬고 10번하고 20초 쉬고 보통 5세트를 많이 권장하거든요. 그렇게 하시면 간단한 동작으로도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연홀동입니다. 네 여러분. 자. 오늘은 저는 짐벌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할건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단순한 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짐벌로 할 수 있는 운동이 굉장히 다양해요. 근데 특히 이제 요즘에 허리가 안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운동은 짐벌로 하는 엑스텐션 동작을 보여드릴게요. 엑스텐션 동작 자 먼저 배를 대시고 이렇게 중심을 잡으세요. 자 이 상태에서 몸의 중심을 최대한 잡으시고 어 발을 이렇게 붙여서 올리는 거랑 다리를 벌려서 올리는 거랑 운동제는 부위가 좀 달라요. 그래서 어 먼저 다리를 붙이고 하나 예를 들어서 중심은 잡으셔야 되니까 하나 하나 셋 다시 다리를 벌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교차로 10에서 15회 정도 4세트만 하시면 고민거리 허벅지 뒷살과 엉덩이 첫인 엉덩이를 올릴 수 있을 겁니다. 다